Q.두유원아 빌드스노우 Q.두유원아 빌드스노우 아픈데요? Q.두유원아 빌드스노우 Q.두유원아 빌드스노우 괜찮아요 이거 미친.. Q.두유원아 빌드스노우맨 잠시만 이거 제가 이겨요 이겼죠? 와우 아주 좋아요 자 2랩차가 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좋아요 아 좋아요 자 피 없죠 쟤? 쟤는 왜 마저를 갔을까요? 저는 롱소드를 사왔는데 호호 오우 올라프 이제 큰일 났어요 오우 욕심내고 한 대만 더 쪘으면 죽일 수도 있어 오우 자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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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거기서 너가 죽으면 어머 살았네 와우 멋있는데요? 원래 올라프는 자신감으로 죽이는거에요 자신감으로 그렇죠 보셨다시피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젠 내가 져요 이젠 내가 져요 이젠 내가 져요 이럴때는 자신감을 살짝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템 뭐 사왔을까 왜 이거 사왔어? 올라프 템 잘못됐는데요 녹턴 여기 없어요 녹턴 여기 없어 난 알 수 있어요 난 느낄 수 있지 버섯 버섯 좋아요 아 또 잡았어요 하하하하하 올라프는 망했어요 내가 망했는데요 아 으어 어 왜그게 아프지 역시 이러면 안 돼요 역시 올라프는 아파요 빨리 이걸 가야될거같아 구인수 아 타워 부셔지겠는데요 이거 톡 좋아요 오오호호 gen 화났어요 x2 오오오오 오 잠시만 이거 오... producto 자 자 자 나 얼음망치에요 얼음망치이죠? 아... 얼음망치에요 나? 오예아 얼음망치였어요 허! 허! 이거 부서진다 부서진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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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, 이럴수가... 아... 난가요 설마? 난가요 또? 오, 나 아니다. 다행이다. 뭘 끌어오는 거죠 쟤? 오, 나 엄청 세요. 오, 애들이 나만 노리네. 역시. 아, 그렇죠. 나만 노릴 수 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냥 우리팀이 잘했어요 사실은. 버섯, 버섯. 오케이, 버섯 좋아요. 버섯 굉장히 아프죠? 오케이, 좋아요 좋아요. 오, 이거 뭐죠? 이거 안 좋은데? 얘네 아직도 먹고 있나요? 오, 오, 아! 아!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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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원래 펜타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. 그냥 게임에 대한 승리만 그런 욕심이 있을 뿐이지. 하하하하 레전 đi